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식 하객 룩에 대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일단 둘 다 보고 이야기하죠. 제목, 신부가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기 위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결혼식에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아니 출몰해버린 시어머니의 친구 원제, 결혼식에 흰 드레스 입고 온 시어머니 친구 참고로 이거는 제가 아니라 저희 언니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언니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 시어머니의 친구가 지인인가? 아무튼 이 사람이 흰 드레스를 입고 온 것도 뭐잖아. 지인도 친구도 아닌 언니,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끼리 사진을 찍는 바로 그 타이밍에 맨 앞자리에 서서 사진을 떡하니 찍고 갔어요. 저랑 엄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언니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쩌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살면서 이런 일 처음 듣고 봐가지고 너무 거지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첨부! 이렇게 입고 와서 찍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면 좀 젊은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 시어머니 친구인지 아니면 지인인지 그것도 아니면 주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죠. 댓글 1번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다.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저거 분명히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거야. 결혼식에 흰색 드레스나 그 비슷한 걸 입은 상태로 신랑이랑 같은 줄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신랑의 신부, 즉슨이 언니의 재물복이랑 건강복까지 지가 더 가져간다 하더라고. 댓글 1번 와 이게 정말 사실이면 진짜 개소름이네. 달달달달달달 2번 맞아요 맞아요 나도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뭐 단순히 미신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 거지같은 마음씨가 소름인거죠. 3번 그렇죠 뭐 가까운 친척이나 집게가족도 아닌데 하필 그 타이밍에 찍었어? 그것도 제일 앞줄에서? 그렇게 할만한 이유는 진짜 이거 말고는 따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부러 연맥이 되는게 아닌 이상 말이지. 이거 저 같으면 바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친구랑 싸우든 절교를 하든 아니면 잘 지내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구요. 4번 어? 요즘은 그 사진사들이 알아서 뒤로 쫓아버리던데 저거 뭐야? 5번 헐 나는 옛날 우리 고모가 무슨 상복같은거라고 해야되나? 여하튼 위아래로 완전히 흰색인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야? 이랬는데 설마? 아니겠지? 6번 아니 이런 시댕 잠깐만 이거 진짜야? 진짜냐고? 나도 이거 당했는데 아니 설마 그래서 내가 이혼까지 한건가? 그런가요? 7번 얼씨구 이딴 거지같은 미신 따위나 밑단이 정말 개탄스럽다. 지금 21세기다 이것더라. 8번 아니 미신이고 나발이고 저러고 나타난 능지가 문제 아니냐. 9번 내가 들은 얘기는 단순히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 어떤 사고수나 사망수? 여하튼 되게 안좋은게 있을때 이런식으로 남의 결혼식에 신부처럼 흰옷을 입고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한테 아구를 넘길 수 있다. 이거거든요. 뭐 비슷한거지만 여하튼 저 옷은 진짜 드레스네? 색을 떠나서? 진짜 미쳤구나. 10번 지금 미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누가 그걸 몰라? 미신인거 다 알아요. 지금 이건 미신 따위가 무서워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누군가가 어떤 목적 즉 아기를 갖고 나 또는 내 가족한테 저런 미신을 행한거 해코지를 하는거 그 자체가 소름인거고 무서운거 아니야. 그렇죠. 2번 내가 만약 사진기사였다면 아이 그 흰색 드레스 누굽니까? 이렇게 대놓고 쪽을 주고 뒤로 쫓아버렸을거야. 뭐가 됐든 그 거지같은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요. 3번 이런 미친. 야 난 또 무슨 초청 트로트 가수인줄 알았네. 아니 깔깔. 깔깔. 4번 어? 이게 시어머니 친구라고? 좀 젊어보이는데? 응. 5번 아니 흰색은 흰색은 둘째치고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남의 결혼식에 어깨를 드러내냐고. 어? 아니 뭐 시상식 왔어? 늙은이가 노망났네. 6번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주작같아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은 저런거 절대 못 참아. 주의해서 가만히 안 두거든. 7번 얼른 포샵 하세요. 저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거 여기 판에서만 봤던거 감히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제 결혼식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랑 중학교 동창회가 이런 거지같은 하객룩을 입고 왔더라구요. 참고로 우리가 원래 서로 결혼식에 초대를 할 만큼 친하거나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이 친구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부캐받을 사람이 없다며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근데 어차피 나도 결혼할 사람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줬어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제 결혼식에도 예를 부르게 됐는데 결국 이런 거지같은 일이 생긴거에요. 화이트 드레스 같은 원피스에 화이트 구두 그리고 화이트 톤의 가방까지. 사실 이 친구 이날 당일날 신부 대기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카톡을 먼저 보내왔어요. 꽁꽁아 미안한데 입고 갈 옷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밝은 톤을 입게 됐는데 정말 미안해 나 그냥 구석에 있을게 이런 말을 하길래 그래 알았다 하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와 나 얘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렸다니까요. 티아라만 쓰면 앞에 그거 말하는 거겠죠.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어. 정말 이쁘게 꾸미고 왔더라구. 심지어 어깨뽕도 오져요. 나 진짜 얘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경악했고 뒤로 넘어갈 뻔 했습니다. 기절할 뻔 했다고. 에이 그래봤자 뭐 얼마나 심하길래 그래 오버하지마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고 갈게요. 드레스를 진짜 입고 왔네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괴로우식 하객 누가 신경쓰냐 아무도 신경 안쓴다 이런 주의지만 이거는 야 이거는 대놓고 그냥 중요한 게 그거죠. 연맥이라고 했다는 의도가 보이잖아. 어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걸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이거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일단 보죠. 이렇게 입고 왔었고 또 구석에만 있겠다던 이 친구는 구석이 아니라 앞에 있었고요. 함께 사진도 오지게 많이 찍었고 특히 단체 사진 때는 맨 앞줄에 서서 당당하게 찍었어요. 사진처럼 이쁜 화이트 원피스가 전부 다 나오게 말이죠. 당연히 얘 때문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결혼식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야 되고 또 거기다 우리만 있습니까. 카메라 두 대 영상 카메라 한 대 총 세 대의 카메라가 끊임없이 나를 찍고 있는데 표정 관리 해야 되지. 인사도 해야 되지. 정말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피로연까지 다 마치고 다음날 오후에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입고 왔냐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어머 콩콩아 기분 상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옷장에 단정한 원피스가 한불도 없고 하객룩으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구입을 한 건데 미안하다. 이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평소 화이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결혼식에도 모든 하객이 화이트톤 룩을 입고 와서 다 같이 사진을 찍는 게 로망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결혼할 때 친구들한테 흰색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 못 들었거든.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부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올 화이트로 입고 가는 생각 상식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너의 그 로망을 내 결혼식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냐. 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 신부가 저 친구한테 뭐 죄진 거 있나 이런 소리 듣는 것도 기분 더럽게 나빴고 올 화이트를 입고 온 것도 역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니 뭐 제 평소 성격상 뒤에서 뒷담하거나 욕을 하는 건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확히 알려줘야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랬더니 기분 상하기 위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얘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기분이 풀렸고 카톡상으로 대충 잘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가 저를 엄팔했네요. 차단! 앞에서는 그렇게 미안하다더니 실제로 기분 더럽게 나빴나 봅니다. 결혼사진 올리는 제 피드가 꼴보기 싫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면 제가 미웠다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여하튼 사과도 받았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엄팔을 당하니 못 참겠네요. 그래서 저도 올려봅니다. 혹시 제가 넘어간 겁니까?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외국 정신병동에서나 입는 환자복 같은데? 어깨뿐 기절하겠네. 그리고 슬리퍼인지 뭔지 저 신발은 또 뭐야? 결혼식 사진에서 지워버리고 싶겠다. 아우 싫어! 걔 똥같아요. 아 옷 그지같다. 작정하고 신발까지 하얀 쓰레빠를 끌고 왔네요. 이 처음에 도움 안되는 인간 잘 걸렀다 생각하세요? 남초 반응입니다. 이런 사연에 보통 별로 안 좋은 댓글을 달거든요.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이런 식으로. 댓글 1번. 아니 이 정도면 솔직히 신부한테 뭐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흰 정장도가 아니고 이게 뭔 꼬라지야. 남의 집안 경사에 유사 드레스를 입고 쳐들어갔네? 야 저 흰색 입겠다고 꾸덕꾸덕 슬리퍼 끌고 갔어 미쳤나 봐. 야 어깨 돌았나 진짜 시끌 끌 끌 끌. 내가 평소 결혼식 하객룩에 별 생각이 없던 사람이거든. 아니 오히려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인데. 야 그런 내가 봐도 이건 거의 테러네 테러. 끌 끌. 아이고 난 또 쓴이가 기절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오버하지마 이랬는데. 야 진짜 기절하겠다. AI의 답변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낀 그 감정은 매우 타당하며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역시 매우 올바른 대처로 보입니다. 동창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파를 해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냐 그 동창의 문제이지 신부 쓴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일을 교훈삼아 결혼식에서 예절과 관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신부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을 아니라고 봅니다. 손절 잘했다 이거죠. 저게 미쳤다. 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는 뭐 늘 평소 이야기하죠. 결혼식 하면 대충 입으면 되지 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런 주의입니다 저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옷을 흰 걸 입었다를 떠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뭔가 거지같은 의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신부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한 거니까. 그쵸? 그쵸? 아무튼 근데 첫 번째 사연은 진짜일까요? 좀 애매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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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